야 노트북 가지고 올게 너 안 하달라고? 아니거든? 어? 떨어져 미용주 작가님은 여긴 무슨 일이세요? 회의가 미뤄진 게 사고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네 저 때문에 일정에 차질 생긴 건 죄송하지만 일이 너한테 이 정도밖에 안 돼? 이런 식으로 대충 할 거면 나 너랑 작업하는 거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그럼 빼 미용주 너 진짜 왜 이래? 네 마음 안 변한다고 네가 그랬어 근데 어쩌지? 나 변했어 그럼 이제 좀 가줄래? 한 번만 더 잡으면 너 진짜 맞는다 왜 이러고 있어? 내 망한 연애가 너한테 자꾸 들켜서 쪽팔리다 난 기쁘거든 네 연애가 망해서 난리 났자 발도 마음도 난 established 주세요 네 연애가 장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